! 아! 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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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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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안녕하세요! 자네 축구학무 해볼 생각 없나? 아 네 영감입니다 축배형으로 잘 알려진.. 맞습니다 맞습니다 유튜브 축구배울레 운영 중인 축배형이라고 합니다 축배형? 그럼 축배형이랑 부르면 돼요? 네 축배형이라고 부르면.. 축배 동생으로 한번.. 사실 이형표 대표님께서 이런 기술들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좀 찾아 봐라 해서 저희가 좀 찾아서 연락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가 기아에서 아이들이 공을 가지고 UEFA컵 결승전에 보내주는데 그 경기장에 처음 시작할 때 공을 들고 가는 아이들이 원래 매경기마다 있는데 결승전에 공을 들고 갈 아이들은 아 결.. 결승전.. 결승전! UEFA에요 기아에서 받은 아이들이에요 뭔가 좀 재미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전해주자 그래서 약간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가미해서 특별하게 재미있게 보내보자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? 참여한 아이들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고 네 멋있으면 좋고 재미있으면 좋고 거기다가 실제로 아이들이 이 기술을 한번 배워서 실제 경기장에서도 만약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면 실제적으로 일단은 제가 한번 시범을 들어볼게요 아주 부정됩니다 네네 Richard 평가 Just 이렇게 진짜 função 아 와우 아이들끄리 할 수 있어요? 이 정도는 15년 정도 걸릴 것 같고 네 이거 지금 다행히 이걸 제가 협동에서 애들끼리 합동을 할 수 있는 그림이 어떤 그림일지 한 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하시다가 주시면 제가 시잼철한테 패스하고 시잼철이 이수 씨한테 패스해서 이수 씨가 헤딩골 넣는 것까지 딱 준비 준비 오케이 오케이 자 야 잡았어 아니 잡았어 손으로 안 해 본인은 잠깐만 달로 기다리지 않고 손으로 잡아주면 돼요 아 저 손이요 손으로 잡아서 잘 던져줘야 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 축구할 수 있어요 지금 퇴근해야 돼 그러겠습니다 딱 가슴에 줍게 되세요 딱 이거 한 번에 가야 돼요 오 오 오 자 오 오 오 아 아 저거 왜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해야지 아니 저 어플에 했는데 밑으로 줄일 수 있어요 이거를 아 이형 박절하면서요 아 아 근데 될 것 같아 지금 아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밑으로 줄 수 있어요 근데 좀 너무 좀 그래 좀 일어나게 돼요 아니 이거 이게 여기 꼴 때 이게 낮아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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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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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아닌데 아 이게 우리 애기들이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보다 더 멋있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죠 아 이런 식으로 아 자 그럼 우리 이거 한 번 이제 배워볼게요 일단 프리스타일 축구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장르가 있거든요 정통 프리스타일 이제 퍼포먼스적인 요소가 큰 정통 그리고 이제 스트릿 사커라고 해서 이제 1대1로 케이지 안에서 하는 경기 같은 거 트리트 사커를 한 번 배워볼게요 제가 네 1대1 지금 한 번 해보면서 1대1 하면서 그럼 5점까지 할까요? 5점? 5점?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 넣으면 2점으로 하고 골 넣으면 1점으로 이렇게 정통 받으시고 와 근데 진짜 프리스타일러 분과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삐잇! 5점? 5점이야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네 알 먹으면 2점이 되겠네요 조금 넣으면 1점 네 알 먹으면 1점이 되겠네 inyigang 아 그러니까 축백이 약간 몸 흘리렸어 축백이 잊을 게 없으니까 아 하네 이제 막 가시네 이제 투, 투 투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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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g 이거 저것들! 저 지금 타는 사람인가요? 막 이러면서 할 건 다 하고 있거든요 과연 승부의 결과는? 승부의 결과는? 승부의 결과는? 그리고 골인! 3점 슬레이! 승부의 결과는? 승부의 결과는? 승부의 결과는? 승부의 결과는? 승부의 결과는? 마지막에 살짝 그 탱이 있었나 봐요 아 절대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승부의 결과는? 진짜 우리 팀을 이끌 수 있는 감독님이 될 수 있는가 봤는데 충분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 알을 한 2년만에 먹어보거든요 진짜? 그래서 우리가 4명의 선수를 딱 선발해서 4명의 선수가 볼을 연결해서 전달까지 딱 하는 걸로 그럼 이제 선수들을 빨리 찾아봐야겠네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이들이랑 같이 한번 보시죠 네 다음에는 아이들이랑 같이 만나는 걸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여기에서 혹시 어디까지 가세요? 아 저 춘천이요 강원이요? 네 강원 FC 사무실이 춘천이거든요 아 강원은 좀 그럼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열심히 들어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가세요 네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닭갈비 안 좋아해요? 조심히 들어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춘천까지 가야 되는데 잘한다 잘 안가요? 네 저희가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 손님의 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그리고